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가정폭력 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 서류 제출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 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 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교부 제한 신청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실 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 요건을 대폭 완화해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사실 확인서와 함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첨부 서류로 병원 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 자료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진과 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부 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